품바 타령 이불에서 갑니다. 가냐 아싸 음악 좀 올려주세요 전염리 힘을 힘을 들어간다 강설이 품바 타령 들어간다 시향을 열어왔다 강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 너희놈이 김에 대해도 정서 판서 자재로서 밟고나 강찰받아시고 보라톨에 팔려서 강설이로 돌아왔네 지지구는 지지구는 자리였다 해라 품바 타령다 네 선생은 누구신가 나보다도 자리 보고 시전 3년을 읽었는지 유식하게도 자리였다 해라 품바 타령다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강설이 사려 그러신 분으로 답답한 마음 해결되고 가장 바다 행운이 찾아갑니다 악궁같은 날이 우리나리 개살구같은 우리나리 꽃이 좋은 우리나리 나리다리 개살다리 영안이 잡는 데는 꽃기가 된다 거래를 잡는 데는 가들이 된다 이런 속 위에는 이런 속 위에는 이런 속 위에는 두 분다가 자리였다 오공주 산중에는 열시 돔이 된다 거래 없는 바다에 갈치가 된다 이런 속 위에는 다른 동물 분에 너무 부럽고 국가가 자리였다 우릴 죽고 나를 낳아서 곱게 곱게 길러서 큰사람대라고 기렸다 상천이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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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공생이 성생이야 성생이야 고마워요 성생이야 상천이 마을 뿅에 사람 밖에 꼬있는가 피손으로 태어나서 고당을 믿고 살았는데 죽자 살자 욕심이 그렇고 끝나면 아무 소역 없어있다 흘름빵 자리 런다 장사를 산기 타려 이 영주 가까워 온 온유자 아가씨가 많다는 청소자 해 넘어갔다 서산자 달이 끝나 용월자 봉수리 많다는 공주자 술 취한다 특별 뵙는 청주자 부산하면 자다시자 요리요리 타고자 이기자 빛깔도 좋구나 오천장 거창하구나 불타이자 울산에는 공장장 심도에는 비없게장 인재가면 언제 오나 인재장 온통해서 보살겄낸 고통장 똘부심술 까먹었다 한초장 자라놓은 탐수키자 지금 단장 NDT 前往前 前往前 起 흰 바지, 가을 바지, 겸 바지, 겨울 바지, 손바지, 한바지, 동배바지, 영감 바지, 땅고 바지, 백전바지, 나팔 바지, 침범 바지, 고정의 바지, 긴 자바지, 콩갈바지, 이름바지, 철온바지, 예진바지, 날날날받이 동배바지, 콩갈바지, 동배바지, 강사령으로 넘어갑니다 따끈따끈 탈령탕, 북돌연당 봉탕, 용구리로 갈비탕, 시원하구나 내장탕, 똥고시생영냥탕, 복도달 또말리탕 4 요리 5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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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6 6 6 8 8 9 5 5 6 7 7 8